고등학교 4학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4학년 춤 전공하고 있는 임재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청양제를 참가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? 포근형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이 힙합인데 힙합이 너무 어두운 시선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나에게 찬양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? 일단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. 들을 때마다. 혹시 예상순위 생각한 게 있나요? 3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 한번 할게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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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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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